먼저 갈게 네, 1,000분 들어오시면 바로 오세요 1,000분 정도 안 돼요?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안 보여요 운영이 굉장히 즐거워 보이요 나, 나, 아직 안 된다 이렇게,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1,000분 정도 계시면 할게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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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감정을 잡고 싶어요 오케이 이건 뭐였을까요? 잠시만요, 왜 그래? 프로가 조사해 노베버 29, 콘셉트 이게 안 돼, 이게 이래 그만, 그만 아 아... 아잇, 잠시만요 왜 이렇게 emprego는 건데? 야, 1,000분은 5,000분 정도 3PM 4PM 4 tantrory 5,000분 4,000분 OK 노베버 29, 이 밤은 이 주요 3시, 한국어 스탠더 시간입니다. 2020년 시즌의 온라인 콘서트는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콘서트 축소를 할텐데 네네네 여기 있었어요 굉장히 궁금하실거에요. 어떤 노래들이 있을까 맞아요 우리 살릴 때 어떤 것들을 짜야 했을까 궁금하실 텐데 저희가 굉장히 특별하게 특별하게요? 특별하게 베이지? 저희가 특별하게 데미지 무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베이지 아니고요 저희가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펜타곤이 여태 뭐하고 있었죠 여러분? 콘서트 연습하고 있었죠 아 또 이제 이거 끝나고 또 뭐가 있죠? 저희가 이번 주 일요일에 뭐가 있죠? 콘서트에서 아 맞습니다 저 KST 2 에어컨 3PM 아 3PM은 맞는 말이죠 저희 이번 주 일요일날 3시에 있는 펜타곤 온라인 콘서트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소감이 어떻습니까? 이번 주 일요일날 오후 3시에 콘서트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아 너무 떨리네요 또 이제 또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유니버스랑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3시 한국 스탠더더 타임 한국 스탠더더 타임 한국 스탠더더 타임 3시입니다 3시입니다 아하 자 그러면 우리 독단짜로 소 하나 무대 성공기 하나 할까요? 네? 아 좋아요 좋아요 아 근데 이거 언제 허락받고 했나요? 오케이 렛츠고 세트 한번이야 스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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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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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감있으신가요? 한두 번이야 자 우리가 문재영 보내주세요 그냥 네 아 그럼 짧게 문재영 오케이 자 문재영 무슨 snare 할까요? 어 아 그 한 번에 뭐 안 되고 이 적당한 부끄러움을 불러주세요 이번에 코스가 그 음악을 틀잖아 그러면 아 빨리 노래 그럼에 여러분 이게 이거 코스 때 특별한 무대라 그 샌리스트가 너무 이렇게 많아가지고 5월 9월에 이제 제 제 보고싶은 무대에 한번까요 여러분 제 보고싶은 무대가 뭐예요 스펙타클의 아 스펙타클의 그런거 같아요 저희가 무대는 일요일날 보여드리니까 그 음악에 한 번 정도는 하되 그 저희가 어떻게 맞추는지 그런걸 보여드리면서 아 아 내용 데이징요 아 네 이젠 Guatemala 제이지 젊어요 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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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게 봄날이 할지 알지 모른다 요리 신토부리 어 어 아 이게 참 어 어 어 브랜드예려 제발 제발 제발이요 제발까지 해요 라운드원 바스케아 런어웨이 키노우 키노를 보여드리라고 하시네요 여러분 키노모가 몇 시간동안 나오는 펜타노 2020 릴레이브 몇 시간동안 나오는데? 더블렉콜이었고 더블렉콜? 고릴라 고릴라 바스키아 바스키아 바이올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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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좋아하시죠 그러면 이렇게 하죠 콘서트 스포 라고 생각 안 하고 여기 댓글 중에 있는 그거를 그냥 하나 보여 드립니다 아 좋은거 같아요 좋은거 같아요 역시 환상할지 모르잖아 콩롬로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유니버스 선택이야 그렇죠 환상할지 안할지는 모르는거에요 우리가 댓글 중에 고르면 돼요 이제 짧은거 같아요 그러면 뭐 고를까요? 예쁨도 있구요 스펙타클 블랙홀 더블렉콜 맞네요 더블렉콜 많은데요 뉴라이크 빗물샤워 분만 그 자 베이지 더블렉콜 오랜만에 잠깐 보여드릴께요 좋아요 더블렉콜 혹시 더블렉콜 예난이가 안무를 알려나 모르겠네 아, 그렇네 영상 많이 봤어요 그렇지 연한 형은, 펜타곤은 또 유니버스니까 형, 더 빨리 할 거 fot 한 번만, 잠깐 보여 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노래. 노래 한 번만 틀어 주세요 호희 씨 나 어디였지? 저 어디였을까요? 기억이 안 나네 진짜 기억이 안 나네 그냥 쓰고싶은대로 허팝이 쓰자 안무, 안무 기억이 안 나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 그냥 편하게 편하게 아무데로 서서 하자 그냥 아무데로 서서 그냥 아무데로 서서 소리가 왜 꺼요? 분위기 어때요? 실대마 보여요? 뭐야? 뭐야? 자, 앞으로 한 번 더 앞으로 한 번 더 앞으로 한 번 더 확인 아, 누가 다 보여줄까요? 이제 그러면 근데... 어금성에서 난 Room처럼 입어놔 약속만에 황홀하지 원제 속에 고마저 격아 내 공간으로 시간대는 조각 내 공간이 담고 숙질이 내 조용한 이 밤란 빠져 들어가 기다려왔던 건 너가 악몽이 처음에 배불리 시작해서 웨이 주위에 맞고 캐나포 고마워 이때 보여지는 점점 지 못해 고마워 고마워 너 어떻게 썼어? 연안이 안무는 다 하네? 프리스타일 연안이 형이 많이 들었어요 연안이 형은 프리스타일이지 잘한다 연안아 너 어떻게 알았어? 저 형 거울보고 나 거울보고 따라했구나 아 연안이 천재야? 어머 연안이가 안무를 안해 너무 설레어요 너무 설레어요 괜찮아요? 멋있어요 사기꾼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이신가요? 연안이 형 아니니까 2편 앞으로도 스포를 해봤는데 저희가 이 노래를 하지 않았진 잘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네요 오늘 왜 마세요? 생일의 새 거지 이 사람을 마실 großen 연기톤이네요 멋있다 된다거든+, 옹기종기 귀엽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단의 표정 예단의 콘서트 연습하는 표정 프리스 하나 할게요 네 오케이 그러면 콘서트 실루엣만 실루엣만 오오오오 자 펜타운로라 틀어드릴게요 프리스 레츠고 너무елич 제가 또 안무 창작 장난 아닐acun 진짜 장난 아니지 제 увер реально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하다만기ame тел 아니 표스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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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잡으셔가지고 오케이 아 잘하네 나 다 웃음기가 1, 2, 3, 1 렛츠고 와 멋있다 키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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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어 이 안무 어디? 뭐야 뭐야 와 이거 진짜 비슷하네 오 뭐야 뭐야 잘 췄어 아 웃어 웃어 다음으로 다음으로 영원히 영원히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아 얼굴이 안 보여요 이쁘입니다 형 지금 춤춰면 안다 봐봐 오 아 놀랐어 오 오 일단 TOR 우리 오 오 오 오 아 제일 외우는 목소리로 자 수고하겠다 왜요? 왜요? 아니요 아니요 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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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무살이 멀어오는 것 같은데 여기 봤으면 나중에 이 영상을 월심류하고나 오키오키 보게 된다면 굉장히 재미있지 않을까 재미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또 V LIVE는 또 한 4,5일 뒤쯤에 다시 봐주는 그런 맛이 있어요 지금 몇시죠? 몇시에요? 한국시간으로는 1시죠 어쩐지 너무 졸리더라 어쩐지 너무 졸리더라 어쩐지 너무 졸리더라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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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어요 굉장히 잘못 보여진 오 똑똑하시네요 오늘 연습 수고하셨습니다 새벽생은 좋다는데 우리 애는 아직 저녁입니다 그렇죠 연습 끝나고 저녁 먹으러 갈거에요 정말요? 신혼스칼 한번 읽어보세요 신혼스칼? 신혼스칼 신혼.. 아 신혼스칼 신혼스칼 원래 이렇게 딱 만났다 언니 봤어 스칼스칼 그러지마 스칼스칼 이렇게 다같이 찾아보니까 뭔가 해야될 것 같아요 뭔가 해주세요 우리 다 이렇게 다같이 찾아보자 다 찾아보보자 형이랑 어? 이거 스포야? 이거 여원이 형 잘생겼다 여러분 웃으세요 movement 가장 재밌는 형이시죠 여기plan sehe 신혼이 형 잘생겼다 스포야 mission 홍석이 형이 최고다 수희 형은 그 다음 고신어 얼굴이 미래다 여러분은 진짜 미래를 보고싶어요? 그러면 11월 29일 3PM, KST, 새로운 혁명의 레볼루션 We live로 오세요 사실 스포 하고 싶은게 너무 많은데 이게 말을 못하는게 굉장히 내 땀, 내 열정을 말을 못한다니 저희가 또 멤버들끼리 사이가 굉장히 좋으니까 그렇죠? 네 진짜 후회 안하실거에요 이미 막 너무 근질거리네 아 조심해 진짜 콘서트 끝나면 V LIVE 한 3시간 가능 진짜 유리버스는 지금 준비하고 있을거에요 우리랑 함께 놀 준비를 하고 있을거에요 네, 오늘 표현할거에요 Are you ready? Let's move on! Let's move on! Come on! 유리버스! Let's move on! Let's move on! Let's move on! 아니 지금 입을 조심해야되니까 뭔지 알아 입을 조심해야되니까 뭐 함부로 말을 못해 말하고 싶은데 실수할까봐 Are you ready? 검사 또 와주세요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포스트할때 이렇게 화면 여러분들도 집에서 같이 해주실거죠? 제가 여러분 여러분 뭐 약간 영화처럼 그런거 있지 않았어? 약간 퍼포먼스 제가 모자를 쓰고 있을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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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자 쓰는..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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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 근진근진이chau 잠깐만 훌륭 이마만 나오게 해봐요 누구 이맛의 귀엽지 않아 이거? 귀엽지도 않네요 후익이랑 유토인데? 내 이마는 어때? 유토랑 말고 후이형이랑 헷갈리는데? 후이형이 또 요즘 굉장히 까매져가지고 우리 이마하고 같이 갈래요? 네? 이마하고 같이 갈래요? 오케이 오케이 나는 모르지 나는 알지 그럼 첫번째 시작 누굴까요? 누굴까요? 야 진짜 모르겠다 기다려봐요 아니 근데 이거 아니구나 홍석 홍석 다 아시네 홍석 누가 봐도 양홍석 에이 아니에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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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작 시작 형 엉덩이 보여요 형 엉덩이 보여요 누구지 누구지? 이거 진짜 모르겠다 모르겠는데 진짜 너무 쉽다 어려운데 이거 아 키노우라고 아니네 정답 공개해주세요 신원이 다 걸렸어요 지금 신원이 어? 요원이가 가만있어봐요 저도 해주세요 우리 우산 옆에 나 이렇게 올려 여기 위에 올라가죠 어? 왜 중독이 상대 진짜 올라가고 엄청 뒤로 가고 내줄게 이렇게 이렇게 되자 자 이두 운동 하겠습니다 네 못하는구나 아 저 이거잖아요 저 이거 저 어릴 때부터 개인기인데 공중보야 공중보야 개인기 저 벽살 잡고 한번 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자 못하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양쪽에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나 이거 해줘 나 이렇게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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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제가 해볼게요 아 좋아 좋아 그거야 그거 하나 올라가요 내려가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내릴게요 왼쪽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저희는 영역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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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이런 건 우석이지 푸른 바다로 어? 뭐야 이거야? 깜짝이야? 어? 이 사람은 몰라? 저희도 진짜 몰라 들었는데 저희도 진짜 몰라 들었는데 저희도 정말 잘 들었는데 왜 부를까요? 궁금하다 왜 부르지? 난 궁금하다 끝나고 물어봐야 돼 진짜 왜 그러지? 응 기타 있어? 어 기타가 있네요 기타? 그럼 예난이 형이 또 기타 기타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이제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연하씨도 들어오시고 우리 프리스타일로 할래요? 오케이 오케이 연하님 반주로 프리스타일로 이야기하자 오케이 작곡 오케이 자슨의 작곡이잖아? 네 살짝 독실한 느낌으로 시코드로 독실한 느낌으로 독실한 느낌으로 독실한 느낌으로 독실한 느낌으로 21월 29일에 한국 시간 3시에 아 아 아 더 곧 202고 길리불안해요 서로 스테이지 가차 맞춰 우리가 언제나 항상 열심히 준비를 했다고 야! 야! 맨날! 12,9일! 해대한 콘서트! 스테이! 반응이 돼 부탁드려요! 대단히 사라지! 에이! 리원트 고마워! 에이! 리원트 너무 싶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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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리원트 고마워!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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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원트! 리원트! 히투로 랩 추려야 해요 많이 궁금한 텐데 우리가? 빨리하고 싶어 빨리하고 싶어 난 사토가 알고 싶단 말이야 여러분 기대해 주셔서 이번엔 그 마지막 달 이렸노 너 유리 버스 들어가 유리 버스 2limp1 너 우승심 빨리 빨리 유니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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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트로 느리게 유니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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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펜타고니 모기 저희가 직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예 저요 스테츠가 손을 필요했어요 야 피 맞다 잘 펼쳐줬다 저희는 연습 중에 있었고 다시 연습을 하러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더 늦어지기 전에 여러분한테 한 번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네, 맞다 드려요. 이렇게 찾아왔고요. 저희는 다시 콘서트 연습을 하러 갈 테니까 우리 유니버스는 저희 몫까지 푹 자주 쉬고 그리고 일요일에 저희 셋에 콘서트에서 만나요. 댓글에 지금 일요일에 교회 오라는 거 아니냐는 분들은 아는데 콘서트 보러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아무튼 우리의 예배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 유니버스 보고 싶어요! 유니버스 고급 soit 한eniz 고맙습니다.